안녕.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와요. 하이 안녕 아모니카. 야 너 누구야? 네 이리에 끈다. 안녕 아모니카. 안녕 아모니카. 아 오 얘가 너무 화장을 했어? 가자. 야 일로와. 저 이거 과일. 하니가 살 거야. 하니 고마워. 잘 먹을게. 저희 작은 누나고요. 나이는 45. 45. 최빈이가 작은 누나 큰 딸. 종현이가 둘째 아들. 네. 그다음에 수빈이 큰 누나. 사랑스러운 조카들이죠. 하니야 준비해 준비되니? 이거 마스크 벗고 이제. 준비한다 간다 시작. 왜요? 닫아. 뭐지? 닫아. 안녕. 익숙해요. 이 댁에서는 익숙하니까. 아니 근데. 너무 헤비한 거 아니야? 그치. 모자와. 아니 다들. 아니 이렇게 뭘 사오라고 하는데. 이러면 왜 사오냐고 이거를. 누나 패션. 아니 뭐 그걸 굳이 뭐 들을 필요가. 누나 발톱이라고 있니? 이야 집안 내력인가요? 누나 발톱이라고 있니? 네 스타일이야. 남매가 또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누나가 또 목에 금목꼬리, 금발찌 역시. 보이지? 보의 상징. 아 이제. 어떡해. 남매는 닮았다. 24K 이제. 24K? 24K면 괜찮아요. 24K면 괜찮아요. 괜찮았어? 앉아 앉아. 누나 발톱이 좋아해서 내가. 너희들도 주려고 하나씩 샀는데. 이거 하지 마. 발톱이 같아. 큰일 났어. 어떤 색이 이거 좋아? 검정색? 맞아. 환희는 검정색 좋아하는 것 같더라. 아니야. 선물을 받으면 바로 해줘야 돼. 바로 하라고? 아. 충격적이다 진짜. 이때 봐본 건 하루하루 한 거 아니야? 이거 뭡니까? 야 너는 근데 검은색이 검은색이라서. 잘 어울리네. 잘 어울리네. 아유. 만만치 않습니다 누님이. 그러니까요. 전을 붙여야 되니까 거기 이제 좀 옷을 갈아입고 전을 붙이자. 이래야 다 준비돼. 준비 좀. 아니야.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붙여. 또 원래 저는 같이 붙여야 돼요. 한 벌로 바꿔줄게. 그냥 한복 입고. 일하는 거 아니라더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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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와 저 티셔츠 진짜 예쁘다. 감사합니다. 바지 옷 골로 갈아. 오. 와. 오. 일바지 일바지. 좋아 좋아 좋아. 와 남매는 똑같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아 놀랐습니다. 짜셨어. 좋아 좋아. 짜셨어. 우리 그런 거 없어. 가죽이란 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알록 따록한. 저걸 입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체념했죠. 난 벗어날 수 없구나. 와 우리 환희 어떻게 해요. 와 그리고. 와우. 잘 어울려. 어울린다 근데 문제는. 어울린다 근데 문제는. 어울린다 근데 문제는. 일로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아니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붙여놓은 다음에 환희 해야지. 아니야 처음부터 꼽아 좀. 진짜 재료만 준비하잖아. 그러게. 이거 동그랑땡. 만두. 아니 이걸 조금 해놓지. 아니 이거 좀 튀긴 상태에서 좀 와야지. 이게 우리도 좀 거들다가 하는 거지. 아니 환희가 전화 한 번도 안 못 쳐봤다고 해서. 누나가. 나중에 장가 가려면 서로 같이. 맞아요. 그거 맞는 말씀이요. 어릴 때 막 어른들이. 전도 붙이고. 그렇죠. 그런 걸 보긴 했었죠. 근데 해보지는. 않았어요. 재미있을 것 같았고. 좋더라고요. 야 이거 빨리 하자. 이거 우리 먹지도 못하겠다. 와. 아니야 뭐. 엄청 배고파. 아니야 고기 구울 거야. 너희들도 빨리 만들어야지 빨리 끝난다. 단무지를 가운데 넣고. 쪽파를 사이드로 하나씩 끼고. 맛살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아빠도. 오 야무지다. 빠르게 잘 만드네요. 일머리가 있어요 보니까. 잘 만드는데? 잘하네. 잘 만들어. 잘 만들어. 오오오오. 장가 가도 되겠네. 잘하네. 이거 한다고 장가 가도 되겠네. 너무 멘트가 돼. 이거 하면 장가 가는 거냐? 아니 잘 하네. 뭔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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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